여러 차례 반복해서 들으면서 곱씹어 봐야 될 내용이 아닌가 설명을 좀 쉽게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어려워요 우리 장 대표님 만나고 나면 제가 주름이 하나씩 늘어요 더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다음번에 좀 더 쉽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내용 자체가 일단 점검해 보는 내용 자체가 워낙 깊이가 있는 내용이라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관점에서 이렇게 좀 깊게 아주 깊숙이 우리가 어떤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질 않잖아요 보통 현상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익숙해 있는데 쉬운 게 이렇게 좀 깊이 있게 원인에 대한 점검을 해보는 것도 아주 좋은 시도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오늘 좋은 인사이트 이렇게 함께해 주신 인모스트 투자자문의 장계창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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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하셨습니다